제주 사회복지법인 춘강산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농가 일손 돕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관장과 직원들은 어제 마늘값 하락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안덕면의 장애인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을 도왔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활동규모를 축소한 춘강은 산하단체 각각의 계획으로 전반기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2010년부터 매해 2회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